민주노총의 직선제가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수관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간선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직선제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유는 과연 이걸 무사히 우리가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직선제가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도 많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언젠가 그래도 이걸 한 번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 직선제로 전환한 것 자체가 저는 항공노동운동의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얼마큼 현장조합원에 기반해서 위원장이 됐는가라기보다는 특정한 의견그룹 또는 특정한 업종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던 면에서 볼 때는 현장 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하는 면에서 그동안 그런 특정 의견그룹이나 또는 특정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어떤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민주노총이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우리 사회에 약 1800만 명의 노동자 월급장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민주노총은 그중에 약 60에서 70만 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항공노총 80만 명 해봐야 전체 월급장이들 중에 10.3%라고 하는 낮은 조직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항공노총,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300인 이상의 대기업 공공부분 전체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 어려워진 노동자 중에서는 그나마 임금도 높고 고용도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했었는데 지금 민주노총은 정규직 대기업 또는 더 나아가서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회적 비판과 내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위기가 아닌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말은 한국노동운동이 위기가 아닌 적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87년, 88년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폭발적인 노동운동과 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노총에 문제가 많이 있다. 당연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민주노총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 내에서 조직노동운동의 대표로서 꼭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아직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은 한국 사회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이번에 직선제로 바뀐다고 달라질 게 있겠냐 이런 냉소적인 시각도 있지만 원래 노동운동은 지지부진한 속에서 조금씩 이뤄가는 거거든요. 직선제로 바꾸고 여성할당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이런 것만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다른 조직에서 별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체이기 때문에 이 조직되어 있는 65만 명이 아니라 조직 바깥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지만 만들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즉 1700만 명의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지지할 수 있는 민주노총의 전략과 방향들이 같이 제시되어야 되는 대단히 어렵지만 극복해야 될 선거입니다.